한 번 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양배우 님이 이제 써놓은 건가요? 아, 네네. 뭐야? 식물들이 다 죽었어. 뭐야? 익숙한데 여기? 아, 환영합니다. 이게 어디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근데 여기가 맛집이죠? 맛집이죠. 맛집이죠. 맛집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맛집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아,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식사는 영업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재 씨는 오늘이 마지막 식사입니다. 왜? 광재 씨한테는 마지막 만찬을 제가 제 손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운동 시키려고? 운동 시키려고? 아, 운동 시키려고. 혹시 뭐 도와드릴 거는? 아니요. 도와줄 거 없고 앉아야겠어요, 앉아야겠어요. 근데 오늘 뭐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부대찌개하고 삼겹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 부대찌개 좋아져요. 부대찌개 좋아져요. 요즘 또 만들고 있잖아요, 제가 몸을 또. 광재 씨는 저런, 제가 봤을 땐 광재 씨는 이번에 몸 만들면 진짜 대박 날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하는 거야. 뭐, 아, 내일 모레부터 해야지, 언제부터, 이런 게 없어요. 저는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결정은 내가 내리는 거예요. 와, 카리스마 있어. 금방, 금방 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 맛있겠다, 이게. 참 너무 짜죠. 왜? 저기 더 힘들어요, 진짜. 아, 다이어트 중이시라. 김겹살을 틈는다니. 와. 진짜 안 행복해 보인다. 몸에 뱉나 봐, 한번 도와주는 게. 음식을 만들면서 참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음식을 제가 만들면서 직접 굽고, 이렇게 찌개를 끓이고 하잖아요. 그냥 묶혀버릴 것 같아요. 진짜 최고 고난인돌이에요, 최고 고난인돌. 정말 어떤 맛인지 뻔히 아니까, 막. 막 진짜 뇌가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래도 영업은 무조건 해야 돼요, 하지마. 아는 맛이 제일 무서운 맛이죠. 삼겹살 있어. 삼겹살 있어. 삼겹살. 저 한겹살 한 6시간 씹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 저 어떻게, 저 양이 너무 많아. 아니, 어르신부터 드려야지. 저 옷은 이제 좀 벗어도 되는지 안다. 네, 고마워요. 휴지.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이것 좀 떼줘, 이것 좀.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남들은 작은 그릇에 주고. 오오오오오. 아, 드셔, 드셔. 뭐 어때? 맛있게 드세요. 네, 많이 드십시오. 네, 많이 드십시오. 면부터. 기깔나게 먹어 보겠습니다. 기깔나게 먹어 보겠습니다. 기깔나게 먹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던 얼굴이 아니야. 점점 얼굴이 좀 이렇게 좀. 팽창을 했죠? 네, 네. 아우, 맛있게는 하겠죠. 아우, 잘게도 드신다. 1부터 어떻게 끊어야 저거를? 잘 드시네. 잘 드셔. 오, 잘 드신다. 기계에 들어가도 좀. 일부러 자꾸 소리 내시는 거 아니죠? 원래 그렇게 드시는 거죠? 네. 맛있게 드시는 거. 머리 좀 들어 오는 것 같아. 아, 이 세 명의 조합은 뭐냐고 들었어요. 단장님은 면치기 안 하세요? 그 첫 젓가락 아직도 씻고 계시는 거예요? 음식을 잘 못 드세요? 오랜 씻어. 나는 원래 하루 종일 씻어 원래. 낙타처럼요? 낙타처럼요? 도대체 좀 드시고. 아, 저 세 조합 너무 미쳤다. 와, 맛있겠다.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진짜 요리를 할 줄 알아요. 삼겹살 남은 기름으로 김치를. 아. 삼겹살을 저기랑 딱 올려서 한번 드셔보십니다. 저거는 미친 거예요, 저거는. 저거 반칙이에요. 하루 종일 씻으세요? 오, 저거는 오래 갈 것 같아요. 저는 내일까지 가. 내일까지 가. 오오오오오. 장장님한테 못된 것 같이였어. 오오오. 저러는데 살이 안 쪄. 저는 진짜 똑같은 체질이신 거예요. 네. 제가 체지방이 진짜 조금밖에 안 나요. 지금 현재. 34%? 34%? 어? 웨이트를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요즘은 그래서 그냥 필라테스. 지금 집이 어디예요? 지금 선생님하고도 되게 오래됐어요. 오래됐으면 바꿀 때가 됐어요. 체육관도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제 다른 데로 가야겠네요. 어, 오래 다니시면 좋은 곳이에요. 우리 넷은 좋습니다. 오, 역시 대단입니다. 오오오오. 대단해. 저는 두 겹으로 가겠습니다. 두 겹? 저는 두 겹으로 가겠습니다. 두 겹? 뭐야. 두 겹. 저도 나름 먹방 한 사람인데 정말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보고나서는 자극받아가지고 자꾸 근데 도래 배결도 궁금하긴 하다 응 아 이거 또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거?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게 먹는다 관심 없어 두 개를 먹든 세 개를 먹든 저렇게 나오고 대단한 거예요 동기밥도 다섯 개 먹었어요 진짜? 왜 혼자 승부를 거냐고요? 이게 무슨 조화야 세 명의 조합이 뭐냐 뭐 도대체 저도 식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꼬치를 좀 먹어야 되죠 꼬치를 좀 먹어야 돼 저 이거 하면 충분합니다 맛없게 딱 먹고 싶다 진짜 맛없어 단 하나도 안 됐는데 가슴을 태우처럼 눈물의 배 안 내면 냄새 나는데 문이 더 끓였어 씹으면서 냄새는 맡고 잘 안 낭둥이가 흥분이 더 끓여졌어요 안ки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